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애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애서의 별명은 애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애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애서가 맹서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애서에게 주메 애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애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어느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부부처럼 이 부부도 종종 부부싸움을 했는데요 희한한 게 이 남편은 보통 다투면 목소리도 커지고 흥분도 하고 때로는 혈기도 부리는데 항상 이 아내는 늘 차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과 다툼이 생겼다가도 큰 싸움으로 번지지 않고 잘 마무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남편은 이 아내에게 사실은 평상시에 갈등도 있었지만 그런 상황마다 끝까지 차분하게 이야기하는 아내가 존경스러울 정도였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나는 그럴 때 막 심란해지고 속상하고 흥분돼서 막 목소리가 커지기도 하고 때로는 소리도 지르는데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항상 차분하냐고 이 남편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대답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저는 당신과 싸울 때마다 마음이 속상하면 가서 변기 청소를 합니다 아니 변기 청소를 한다고 어떻게 그렇게 차분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당신은 칫솔로 청소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저는 이 이야기를 아내에게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양치를 하려고 하는 순간 잠깐 주저하긴 했습니다만 괜찮겠죠? 그냥 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우리가 주님 안에서 천국 같은 교회, 천국 같은 가정 하나님의 나라 같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꿈꾸고 또 그렇게 보여지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실상 사람들이 속으로는 사실상 행복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하고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도 많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엉뚱하고 건강하지 못한 방법들로 자신의 스트레스를 풀고 사실상 여러분 서로 둘러볼 때 아 저 사람들은 나처럼 지금 힘들지 않겠지 아 저 사람은 다 뭔가 일이 잘 풀리는 것 같고 행복하겠지 그러나 실상 깊이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에서와 야곱은 누구의 아들이었죠? 이삭의 아들 그리고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주상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아주 귀한 사람이었고 또 그의 아들을 통해 또 아들들이 태어난 것이 에서와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사실은 작은 갈등의 씨앗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에서가 어느 날 사냥을 했는지 뭐랬는지 모르겠는데 들에서 이렇게 돌아왔는데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그런데 마침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다고 해요 죽을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에서가 야곱에게 좀 달라고 합니다 내가 배고프니까 좀 달라 그런데 야곱이 뭘 요구하죠? 내가 이걸 줄 테니 이 한 그릇 줄 테니 형의 장작권을 나에게 달라고 그래서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그 장작권을 줬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곱이 장작권을 요구하지 않고 형, 그러면 형이 갖고 있는 그 활을 나한테 줘 형이 잡아온 그 사냥감을 나한테 줘 아니면 형 저 텐트, 저 천막을 나한테 줘 저 가축을 나한테 줘 이렇게 얘기했으면 에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너 죽을래? 아마 그랬겠죠 팥죽 한 그릇에 그렇게 큰 것을 요구하는 건 말이 되지 않죠 아마 그런 것을 요구했으면 에서가 어이없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에서는 주저없이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작권을 야곱에게 넘겨요 그리고 오늘 44절에 뭐라고 이해합니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에서는 장남으로 태어나서 사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 돼야 맞는 거예요 원래대로 따지면 그렇잖아요? 에서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에서의 아버지가 이삭이에요 그런데 왜 그는 이렇게 쉽게 장작권을 가볍게 여기고 동생에게 선뜻 준다고 이야기를 했을까 그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었어요 팥죽은 눈에 보이고 하나님의 언약은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것이 에서의 믿음이었어요 눈앞에 보이는 팥죽 당장 나의 필요, 나의 허기를 채워줄 팥죽은 귀에 보이고 갖고 싶고 막연하게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전해 내려왔던 하나님의 언약, 그 축복의 약속은 그의 눈에는 보이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나도 쉽게 이 장작권을 동생에게 넘겨버렸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좀 불편함도 있습니다 저도 장자거든요 저도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가정이나 그렇지만 형제, 자매의 관계는 또 애증관계가 있잖아요 서로 사랑하면서도 또 서로 때문에 힘들고 기왕이면 이 말씀에서 나도 장잔데 동생보다 에서가 좀 믿음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에서는 보이는 팥죽에는 관심이 있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 그 축복의 약속은 그에게는 현실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막연한 거였어요 추상적인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너무나도 쉽게 쉽게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 주어진 그 집안의 장작권을 동생에게 넘겨버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창세기 25장은 사실 아브라함의 죽음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본문까지도 구체적으로 야곱이나 에서가 하나님을 만났다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그런 이야기는 없었어요 왜 야곱이 이렇게 장작권에 집착을 했을까 왜 나중에 형의 축복을 그렇게 훔치듯이 빼앗아서 받았을까 생각해 볼 때 제가 추측하기로는 오늘 말씀 이전에 아버지인 이삭은 누굴 좋아했어요? 에서를 좋아하고 리부가는 누굴 좋아했습니까? 야곱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자라나면서 부모님 혹은 특별히 어머니를 통해서 이 축복과 언약에 대한 사모함이 막연하게 야곱에게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봤을 때는 이때까지 야곱도 사실은 특별히 하나님을 직접 만났다든지 그 음성을 들었다든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일이 사실은 없었어요 27장에서 이삭이 에서를 부릅니다 이제 눈도 침침하고 나이가 들었으니 그에게 축복을 주겠다는 이야기죠 27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못하더니 마다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메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근데 이 내용을 누가 듣고 있었습니까? 리부가가 듣고 있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계속 리부가라는 이름을 편하게 얘기해서 좀 어색하긴 합니다 저희 사모님 성함이 리부가셔서 그러나 성경에 리부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리부가 이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래서 야곱에게 찾아가서 둘이 상의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오기 전에 형의 축복을 이 야곱이 대신 받죠 29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이삭이 야곱에게 준 축복이에요 만민이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 원하노라 이 축복의 내용은 무슨 축복의 내용과 같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받았던 축복의 내용과 같은 내용의 축복이에요 이제는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대대선선 내려줬던 축복을 야곱이 받게 된 겁니다 나중에 형이 돌아와서 애서가 돌아와서 그 사실을 알게 되고 그는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6절의 말씀입니다 애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나의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나중에 축복까지 빼앗겠다는 사실을 알고 애서가 말하는 두 번째라고 두 번째 날 벌써 속인다고 동생이 실상은요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야곱이 형을 속인 건 별로 없어요 첫 번째는 그냥 달리니까 순순히 줬어요 왜냐?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이쯤 되니까 이제 애서도 조금 정신 차린 거예요 이 전에는 해쪽석 여인 두 명을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부모님이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봐도 애서의 삶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신앙의 전통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사는 삶이 아니라 철저히 눈에 보이고 내 눈을 즐겁게 하는 것들을 구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 축복을 빼앗긴 일이 있고 나서 조금 애서도 정신 차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의 삶 가운데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보다는 보이는 것들이 그의 삶의 방향을 결정했어요 그가 결국 분노했던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라 장자로서의 소유권, 제사권 그렇죠? 자기가 물려받을 재산과 장자로서 아버지에게 받을 그런 모든 세상의 권한들과 소유물들에 대해서 더 집착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결국 야곱은요 장자권도 얻었고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도 받았습니다 사실 야곱은요 이 상황에서 굉장히 불쌍했어요 왜냐? 결국 형의 분노가 두려워서 도망갔잖아요 그 부모가 도망을 시켰어요 형이 지금 화가 풀리면 돌아오라고 도망을 시켜서 결국 그는 창세기 28장에서 그냥 들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자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 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지금 야곱의 상황은 장장권도 받았고 축복도 받았지만 지금 바닥에 돌을 베고 누워 자는 그의 모습은 뭡니까? 거지죠 이 지역의 밤이 굉장히 춥다고 해요 추운 곳에서 돌을 베고 자는 그의 모습 언제 형이 쫓아와서 자기를 해야 할지 모르고 사실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그의 상황은 그야말로 비참합니다 제가 볼 때는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외에는 야곱의 일생 중에 가장 비참한 순간이 아니었을까?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정말 비참한 상황이었어요 장작권도 받았고 축복도 받았는데 그의 현실은 비참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꿈의 환상 속에서 사닥다리를 통해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모습을 보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직접 말씀하시는데 뭐라 그러십니까?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오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이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버지를 통해서 전해드렸던 하나님의 축복을 이제는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여화로부터 듣는 그 은혜를 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야곱이 체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참 중요해요 16절의 말씀인데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자 야곱의 상황은 어땠다고 비참했어요 사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서 장작권도 없고 축복도 받았지만 지금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보장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부모님 품 안에도 있지 않고 앞으로 자기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하고 어둡고 춥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야곱은 잠이 들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직접 받으니까 그의 눈이 멀리서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는 거기 계셨어요 상황은 비참했지만 여호와는 계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동안은 보지 못했던 거예요 이제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이제 여기 나와 함께 계신 여호와가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야곱과 같은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 있으십니까? 아, 주님! 내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왜 저의 상황은 이렇게 비참합니까? 왜 한치 앞길도 제가 알지 못합니까? 왜 저는 불안합니까? 왜 춥습니까? 왜 배고픕니까? 왜 나의 고통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나의 상황은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 혹시 주님이 바로 여러분과 함께 계신데 여러분이 못 보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지금도 계시고 이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주님인데 혹시 애서와 같이 또 믿음이 약했을 때 야곱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를 판단하고 있으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그렇게 나와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고 풍족하고 풍요롭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다고는 그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나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 실제가 되었을 때는 지금 이 순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야곱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의 이름을 베데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베데리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집. 허와 벌판에 돌을 베고 자던 그가 하나님의 그 환상을 보고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축복, 그 언약을 받고 일어서서 보니 똑같은 곳이었지만 그곳이 하나님의 집으로 그에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것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사기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을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계시든 그곳이 예배의 자리가 되고 감사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천심의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귀 기울이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상황과 환경에 내가 너무 휘둘리고 너무 두렵고 근심되고 절망되다 보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야곱은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 눈이 열리니 여하께서 과연 여기 계셨다는 것을 내가 알지 못했다고 그가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우리와 비교도 안 되는 너무나 많은 고통들, 고난들을 받게 됩니다.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야곱의 아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누굽니까? 요셉. 여러분, 요셉은요 야곱이 후계자로 마음을 품었던 사람이에요. 채색옷을 입히고 그 누가 받아 가장 아꼈던 아들 아브라메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다음에 요셉의 하나님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는 형들에게 죽임당할 뻔하다가 노예로 팔렸다가 그 상황에서 간신히 열심히 해서 뭔가 삶이 회복되어지고 상황이 좋아지는 것 같은데 강간범으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갑니다. 또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과 빵 굽는 관원장을 만나서 그들의 꿈을 해몽을 해줘요. 그리고 그 해몽대로 빵 굽는 관원장은 사형을 당하고 술 맡은 관원장은 폭직이 됩니다. 그때 그가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해서 꼭 바로를 만나면 그의 이야기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는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려요. 몇 년 동안 잊어버렸습니까? 2년 동안. 그리고 2년 후에 요셉이 30세가 되었을 때 바로 앞에 서게 돼요. 갑자기 생각이 나서 요셉을 추천하게 되고 그가 불려집니다. 저는 그 요셉이 바로 앞에 서는 장면을 보면서 사실은 굉장히 놀라웠어요. 30세면 지금 젊은이교를 따지면 몇 도래죠? 8, 4, 3? 우리 젊은이교회 여러분 중에는 면접 봐 보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죠? 누구 앞에 서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굉장히 긴장되고 떨리지 않습니까? 나이 30에 요셉이 바로 앞에 섰어요. 바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당시는 그저 어떤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사실은 바로는 신으로 여겨지던 사람이에요. 신의 아들로 여겨지는 사람이 바로였습니다. 그 바로 앞에 2년 동안 감옥에서 아무런 미래에 대한 약속과 어떤 계획 없이 그저 감옥에서 2년을 더 지내다가 요셉이 나왔는데 바로가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1장 15절 말씀인데요.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 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이 푼다 하더라. 16절에 요셉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만약 요셉이 2년이라는 세월을 절망하며 낙심하며 감옥 가운데서 보냈으면 그의 영적인 상태도 아마 형편없었을 겁니다. 2년 후에 이런 기회가 주어져도 바로가 너는 꿈을 잘 해몽한다며 그럼 요셉이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요? 제가 꿈을요? 저보고 해몽하라고요? 만약 그 2년의 세월을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가 상황과 환경 가운데 절망하며 낙심하며 살았으면 정작 하나님이 이런 길을 열어주시고 기회를 주셨어도 그는 아마 그 꿈을 해몽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주 편안하게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실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요셉은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었어요. 감옥 가운데 있을 때도 누명을 썼을 때도 노예로 생활할 때도 그는 한결같이 그 비참하고 그 처참한 상황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었어요. 바로 앞에 서서 내 말 한마디에 따라서 나의 생명이 오고 갈 수도 있는 그 긴장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바로가 그에게 말을 걸었을 때 그는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꿈은 내가 해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요셉은 보았기 때문에 안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야곱도 그렇고요. 에서도 그렇고 자신들이 구하는 대로 얻었어요. 결국은 야곱이 많은 재산을 얻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아버지에게 주었던 축복대로 그가 그대로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우리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에서의 삶이 비참했던 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 보이는 것에만 집착했던 에서의 삶. 하나님의 언약보다는 아버지의 재산에 관심이 더 많았던 에서의 삶은 그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도 야곱 못지않게 풍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33장 8,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형에게 많은 선물을 보내고 형을 만났을 때 형이 물어봅니다. 이 모든 걸 왜 이렇게 나한테 주는 거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다. 에서도 세상의 재물과 성공의 기준으로만 봤으면 그의 말로가 비참하지 않았어요. 사실상 장작권과 축복권만 받았지 야곱은 떠났잖아요. 실제로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은 건 누굽니까? 에서예요. 야곱을 다시 만나는 그 순간에도 야곱은 에서를 두려워할 만큼 그에게는 권세가 있었어요. 그렇게 많은 재산과 종들을 갖고 있는 야곱 앞에서도 그를 해야 할 수 있는 능력이 에서에게는 있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보는 것들을 얻었어요. 자기가 구하는 대로 얻었어요. 여러분 부러우십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고백하면서도 실상 우리에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성공을 구하는 마음이 우리에겐 많이 있어요. 기왕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축복의 약속이 날 것이 되면 이 세상 가운데서도 취직도 잘 되고 그렇죠? 결혼도 잘하고 자녀도 많이 낳고 그렇죠? 아직 그런 것까지는 고민 안 해보셨나 봐요. 이 세상 가운데 기왕이면 재산도 좀 넉넉하고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잘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는 사실 많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모두 구하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면 에서가 어찌 보면 야곱보다 더 축복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우리의 상황이 무조건 좋아지고 우리의 환경이 나아지는 축복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 말씀을 잠깐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한 점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의 감추인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 버리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어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여러분 밭의 감추인 보아가 뭡니까? 밭의 감추인 보아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다 밭의 감추인 보아 원하기를 원하실 겁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누가 가장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복음서에서 계속 예수님께서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한테 물어봤으면 예수님은 분명히 주저없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이 밭의 감추인 보아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이 밭의 감추인 보아를 원해요. 여러분도 예외 없이 다 원하실 겁니다. 그러나 차이는 뭐냐? 그 밭도 함께 내가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의 차이에요. 이 보아를 내가 얻으려면 뭘 사야 돼요? 뭘 사야 돼요? 밭을 사야 돼요. 어떻게 삽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사야 돼요. 이 보아를 얻기 위해서는 나의 소유를 다 팔아서 저 밭을 사야 그 보아를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천국 소망이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여러분, 천국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기쁨으로 그 밭을 사실 그런 결단이 있으십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누가 걸어와서 천국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다 믿는다고 대답하시겠죠? 증거를 대라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천국이 진짜라는 증거를 대보세요. 여러분, 천국 가봤냐 그러면 뭐라고 그럴 거예요? 가보지도 않고 어떻게 하냐고 진짜 천국에 있냐고 그럼 뭐라고 그러실 거냐는 말입니다. 44절에서 밭에 감추인 보아를 사람이 발견한 후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 저 밭에 보아가 감춰있다고 소문을 들은 게 아니에요.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을 한 거예요. 그죠? 밭에 감추인 보아를 보고 난 후에 주저없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왜냐? 그 보아를 그는 원했기 때문에 야곱도 자기의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분명히 보였을 때 하나님의 언약이 그의 삶의 실제가 되었던 것처럼 정말 여러분이 천국 소망이 있으시다면 내가 지금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확실한 고백일 뿐만 아니라 나의 이 삶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나의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이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라면 그 보아를 위해서 주저없이 나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살 수 있는 결단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런 결단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정말 천국이 있나 보다. 천국이 없고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어? 그 증거가 여러분의 삶과 고백과 결단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주저없이 나의 모든 소유 모든 소유는 그저 나의 재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삶 그 전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팔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잃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만 얻으면 그것이 나의 참된 기쁨이라는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고백되어질 때 여러분의 그 고백 그 삶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겁니다. 나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밭을 사고 또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값진 진주를 주저없이 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나눈 마태복음 13장 44조 50절의 말씀도 심판의 이야기로 끝납니다. 두 번째 비유까지 비슷하잖아요. 귀한 진주를 섭니다. 세 번째 비유는 그물의 비유예요. 그물로 건져서 좋은 것은 접시에 담고 나쁜 것은 어떻게 됩니까? 내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49조 5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우리가 구하는 축복이 이 세상 가운데 축복만이라면 여러분은 주님을 믿지 않고 또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고백이 우리가 받아서 우리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신앙 그 하나님의 언약이 그저 이 땅 가운데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이고 그것이 우리의 천국 소망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의 화려함과 부유함과 풍족함도 기꺼이 내려놓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 안타깝게도 우리 믿는 형제 자매들 가운데도 믿는 자들 가운데도 천국은 다 가고 싶어요. 나의 이 현실도 천국 같았으면 좋겠어요. 나의 모든 것을 팔아서 밭을 사는 결단은 그 가운데 없어요. 나의 눈이 열려서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으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것으로 충분한다는 고백이 그 삶은 가운데 없어요. 여전히 축복의 기준도 하나님 나라의 기준도 세상의 성공과 실패 세상의 부귀 영화에 있을 때 여전히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빅토르 위고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라지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들어보셨어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라지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대로 결단하고 살고 행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의 믿음도 나의 현실과 상황에 맞추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10편 50편에 마지막 23절 말씀 뭐였죠?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시는 말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뭐를 옳게 하는 자에게? 행위를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받고 그것을 품고 사는 삶은 천국 소망의 삶은 행함이 있는 삶이에요. 내 입술에 고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보여지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지금 여러분의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보고 계십니까? 이태리에 유명한 오페라 가수 아델리나 페티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가 프랑스 작은 마을로 여행을 떠났어요. 여행을 떠나면서 미처 짐을 못 챙겨서 가족들에게 짐을 소포로 붙여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골 작은 마을 우체국으로 가족들이 보는 소포가 왔는데 그걸 찾으러 갔는데 신분증이 없는 거예요. 이 우체국 직원은 소포를 주려면 당신이 아델리나 페티라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분증이 없고 명함만 있었어요. 그래서 명함을 하나 줬는데 이걸로는 당신이 아델리나 페티라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까? 이 아델리나 페티가 잠깐 주전하다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우체국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넋을 잃고 그녀의 노래를 들었어요. 그리고 노래가 끝나자 그녀가 말합니다. 제가 아델리나 페티인 것이 이만하면 직면이 됩니까? 직원은 감동스러운 표정을 말했습니다. 만족합니다. 아델리나 페티가 아니면 누가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녀에게 우편물을 내어줬다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만약 누가 나에게 이렇게 물어본다면 당신은 무엇으로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겠습니까? 당신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이 진짜임을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신이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이고 당신이 말하는 그 천국이 진짜임을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우리의 삶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값진 진주를 사기 위해 또 보아가 감추인 밭을 사기 위해 주저없이 기꺼이 우리의 전 재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행위를 옳게 하는 것 그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미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애서의 하나님이 되지 못했던 이유 애서는 끝까지 눈에 보이는 것에 만 집착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 그 참된 축복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삶에서는 그의 눈이 열렸을 때 자기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언약이 자신의 것이 되었고 여호와께서 친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족속이 그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됐어요 그 모든 족속에는 우리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 언약이 우리에게도 온 거예요 여러분은 그것을 나의 것으로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인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저희도 그렇잖아요 부모님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많이 있으시죠? 아니면 2, 3대 4대까지 믿음의 집안인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저도 목회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 동생도 목사님이시고 장인도론도 목사님이시고 천암도 목사님 다 목사님 저희 아들도 목사가 되겠다고 제가 강요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아버지가 어떤 하나님을 만나셨는지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그대로 흘러내려오면서 귀한 믿음의 유산이 되지만 결정적으로 나의 하나님 내가 받은 내가 본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나의 삶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나는 믿지 않는 집안에서 믿어서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힘드시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나와 하나님의 관계 나의 믿음의 고백에 따라 나의 눈이 열리냐 열리지 않냐 나라에 따라서 나는 애서가 될 수도 있고 야곱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그물에 건져져서 좋은 그릇에 놓이는 물고기가 될 수도 있고 버려지는 물고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하십니까 젊은이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을 받게 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있는 지체들을 만나고 또 신방을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힘든 상황들은 실제예요 저는 여러분이 엄살을 떤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제가 다 이해하지 못한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때 그때 저는 생각하면 내가 무슨 말로 위로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면서 야곱의 눈이 열렸던 것처럼 이 자매 이 형제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몰랐는데 여호가 여기 계셨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그 삶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꺼이 그 감추인 보아를 얻기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 밭을 살 수 있는 결단이 이 형제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 외에는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도 우리에게 주신 축복도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중에는요 축복받을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것이 재산의 축복일 수도 있고 또 지혜일 수도 있고 능력일 수도 있고 만남의 축복일 수도 있고 그런 모든 세상적인 선곡과 축복조차도 무엇을 위해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 모든 것을 그 보아를 사기 위해서 우리가 내려놓고 희생하고 그 값을 치를 수 있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실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결단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보이십니까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그 무엇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소망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그 고백과 결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또 나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고백 나의 상황은 비참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저 입술로만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올 때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이 이끄시는 삶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힘차게 부르고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중고하시겠습니다